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순준입니다. 저는 mb스포츠플러스에서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1위 브랜드를 시상하는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회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2017년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1위 시상식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시의원님들과 각 기업 강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상기업에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센트럴 서울안과가 이번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1위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신 안과 수술은 지속적인 투자와 숙련된 의료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센트럴 서울안과는 앞으로도 열정과 실력 그리고 따뜻한 인간애로 실명질환을 퇴치하는 병원이라는 병원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들께 오늘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